대낮에 아내를 살해했잖아요. 저도 이거 때문에 인터뷰 몇 개 했는데 그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대요. 최초 신고 접수지 한 달이나 경찰 조사를 피해오다가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 접수가 되고 한 달 동안 막 도망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건이 난 거네요. 이 사다리 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서산에서 발생했으니까 대전지법 관할인가 봐요. 그래서 강문희 부장판사가 6일 날 살해 혐의로 50세 무직으로 돼 있네요.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이제 구속 접수심 봤잖아요. 봤는데 이제 물어봤나 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제 판사는 이 A씨에 대해서 그래도 가족한테 돌아가신 부인이나 자녀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남겼대요. 그래서 아예 판사님이 질문을 할 때 할 말 없냐 마지막으로 이거 심사 앞두고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콕 찝어서 물어봤잖아요. 돌아가신 사망하신 아내랑 남겨진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냐 그렇게 딱 특정까지 하면서 물어보는데도 그냥 할 말 없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사건에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 대낮이네요. 그렇죠.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가방에서 청격한 흉기로 2차를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부인 있잖아요. 부인분이 미용실을 운영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 가해자인 A씨는 직업이 없는 진짜 무직 상태였고. 그럼 거의 뭐 돈벌이도 안 하고 아내분이 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미용실 원장인 피살되신 부인 B씨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도 또 3명이에요. 아유 애들 어떡해요. 그 세 자녀를 다 이제 건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숨진 B씨가 지난달이니까 이제 9월 달이네요. 1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 이러면서 경찰에 계속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단 부부를 분리를 했대요. 분리를 했는데 지난달 6일 밤 그러니까 9월 6일이죠.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불리한 상태에서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조금 이따 교수님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서 이제 특수상의 혐의로 입건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받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거의 한 달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지금 신고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특수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손으로만 이렇게 폭행한 게 지금 아닌 모양이잖아요. 주기를 들었겠죠. 특수니까. 네. 뭐를 들고 이렇게 강도가 심하게 하는데 근데 이게 제재 조치가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못 막으니까 이런 사건 나는 거잖아요. 오훈 교수님 사건 분석할 때 이런 거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히는 거죠. 말도 안 돼. 이게 근데 이게 여러 번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네.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떤 그 두 부부 사이에 폭행이 이제 일어나니까 뭐 부부 사이 아니더라도 오지 못하게 해서 둘 사이에 접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불상사를 막겠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막아지냐고요. 안 막아지잖아요. 안 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찰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봐갖고 이거 분리조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경찰될 얘기가 혹시라도 이제 과잉법 집행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출동을 하면 접근하지 마세요. 또 접근하시면 저희가 체포해요. 뭐 이 정도까지 세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이제 긴급 감치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긴급 유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영장 없는 상태에서 만만치 않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요. 법을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서 영장 없는 상태라도 강제적으로 불일을 하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사후 영장 청구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대요. 지급을 했는데 그 저번 달에 이제 9일 날 또 찾아가서 대화하자 미용실을 쳐들어간 거죠. 계속 찾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당했는데 A씨가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어지럽다 그랬대요. 이 집 남편 인간이요. 네. 경찰한테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인적사항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행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렇게 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혐의가 적용돼.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 어지러우니까 조사 더 못 받겠어요.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인정심문만 하고 그냥 끝났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적금경지 지금 현행법상 나오잖아요. 기사에도. 현행법상에 적금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어긴 거에 대해서 처벌은 가능하지만 접근 자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강제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막 그쵸. 지금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얘기한 게 뭐냐면 아예 이럴 거면 이제 가해자한테 전자발자에 부착을 시키고 아예 부치고 피해자한테 피해 가능성 있는 대상자한테 스마트워치 장착시키고 접근하면 바로 알잖아요. 위치를. 그런 경우에 경고를 신고 없이 100m 안에 접근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당신이 왜 접근하려고 그래. 한 번만 더 오면 체포야. 이런 식으로 외국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법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큰일이네 이게. 이거 지금 이런 사건 계속 나고 있잖아요. 접근금지명령 뭐 해갖고 받았는데 봐도 뭐하냐고요. 이거 뭐 사람 두 다리를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가겠다고 하면 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좀 큰일이에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스토킹 처벌법도 여러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강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접근금지명령도 지금 사람이 몇 명이 더 희생이 돼야지 강화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어쨌든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해서 이제 혐의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지난 그 추석 연휴 기간 3일 동안 있었잖아요. A씨가 변호사 선임을 했대요. 했는데 9월에 일정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 쪽이겠죠. 자기 일정이 지금 꽉 차있으니까 변호사 입회에 출석해서 못하겠다. 좀 조사를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과정상에 이 변이나 발생한 거죠. 큰일이네. 그렇죠. 그래서 시민신고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잡혔잖아요. 백주대날에 흉기난동을 벌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진술이 더 웃긴 게 경찰에 와가지고 당신 지금 사람 죽였잖아. 부인이 죽였잖아 그랬더니 뭐라냐면 술에 취해서 당시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이런 술 취해갖고 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진짜 욕이 나오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흉기를 두 개를 들고 왔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이건 당신이 준비한 거냐 그랬더니 A씨 진술이에요. 정확하게 나온 게 나는 겉만 주려고 했지. 실제로 공격을 하려는 건 나는 우발적이라서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위험용이었고 죽일 의사는 없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제 경찰이 체포할 때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붙으셔서 말리셨나 봐요. 네. 그런데 제압을 했대요. A씨를 제압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뭘 하냐면 당신들이 내 입장이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진술에 나와요. 증언에서. 무슨 아예 인지 왜곡이 엄청 심한 거야. 이걸 인지 왜곡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로 실제로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 내 입장이 되면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내가 지금 그런 입장인 거야 를 어필하고 싶으니까 나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옳지 않은 지금 사고 방식인 거잖아요. 옳지 않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다른 공중파 인터뷰를 했는데 교수님하고 똑같은 게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흉기를 죽일 준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이제 겁만 주려고 했다. 이거는 우발적인 거를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치 상태기 때문에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역시도 이제 자기의 죄책을 좀 줄일 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자기를 체포한 시민들한테 당신이 나 같아서 자기의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모순이잖아.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다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경찰에 뭐 네 번이나 제지를 당하고 신고를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저 부인을 어떻게 제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검거됐을 때 처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린 게 지금 이 모양으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큰일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 사견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잖아요. 세계 3대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한테 위치추적 붙여놓고 피해자한테도 부착 꼭 하셔야 하게 되면 어쨌든 경찰에서는 양쪽 다 실시간 감지가 되기 때문에 접근만 하면 접근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돼서 출동하기보다는 접근만 떴다 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는 보호관찰 쪽에다 맡기지 말고 경찰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거 지금 특히 또 이렇게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이런 사이에서 지금 이 접근 금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나는 네가 내 반경 100m 이내로 들어오는 것조차가 싫어. 라는 게 못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감정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도 그렇게 어떤 애정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만약에 헤어지는 마음이 합치가 됐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한 명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고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오지 마.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라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더 어떤 갈등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키기만 하고 실제로는 못 막아주니까 이런 극단적인 결과까지 지금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대책 필요해요. 이거 지금 너무 비 이거 하루 건너 거의 하루 꼴로 네. 진짜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국회에서 이런 법은 빨리 제정해가지고 맞아요. 일단 영장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긴급체포를 하든 아니면 경찰이 빨리 출동해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줬으면 하는 게 좀 부탁입니다. 사람 목숨 보다 뭐가 중요한 게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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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